지령을 내줘 여기다 질러, 질러 이 정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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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오케이, 오케이 너무, 너무, 내가 내가 여기에 얘를 밀고 딱 이렇게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래 하다가 잘못하면 이게 나이 아, 욕심대기라 욕심대, 이거 왜 맵돌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말할지 못할 걸, 또 있죠 마지막 한 수로 끝나겠구만 이쯤이 제일 좋아 자, 우리 신의 한 수, 수근이 마지막 수야, 이게 수근수, 기수 진짜 신의 한 수 훈훈아, 최대한 그래도 붙여야 돼 붙이면 제일 좋고 지켜, 지켜, 지켜 아니, 아니, 붙임이 안 좋다니까 차라리 여기가 나 그래 지켜, 형, 지켜 아니, 못 보게 아니, 차라리 저쪽에서 일로 날려 한 명 꼴 얘기했으면 안 돼? 지금 문득 네 개를 들었거든? 어떻게 해야 돼? 너, 뭐야, 뭐야, 뭐야 빨간이 쳐 아니, 잠깐만 제가 지켜야 돼 거기서 친한하다, 이게 희한해 부정! 다 감아야 된다 이 심리를 요거를 맞추려고 해야 얘기 맞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불안하다 박수, 얘기 맞아? 싸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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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늘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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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근! 이수근! 맞혔어, 그거 맞혔지? 우와! 그거 맞혔지? 그거 맞혔잖아, 아니야? 어디 할 거 했냐? 그거 맞혔어! 형이 남았잖아, 형이 남았잖아 그거 맞혔잖아 아니야, 이게 상대편으로 끝났어 아니, 근데 왜냐면 승균이야 승균이가 아직 몰라 아니, 아니, 사실은 사실은 김성균이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빨리 얘기해 김성균이 얍삽하게 이렇게 놓겠어? 왜냐면 아, 그렇진 않지 여기 최대한 그렇지 본인이 여기 더 가깝게 놓겠지 왜냐면 이게 축구 경기할 때 일단 처음에 팀이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럼, 그럼, 그럼 팀이 이렇게 쓸 때 결성골의 주인공이 본인이 이길 바라잖아 그럼 승균이의 병폭 여기까지 와야지 왜냐면 이게 승균이 게임이니까 그렇지 아, 그렇네 대충하고 빨리 끝내 오케이, 오케이 공부 영상 어떻게 찍어야 되냐고 야, 말이 불었어 나 진짜 멋있는 걸 애를 탁 쳐내고 본인이 딱 여기 승균아, 탁 승균아 탁 승균아 탁 승균아 탁 승균아 탁 승균이치 승균아 탁 승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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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chilije 우리 영화 홈부 안 찍어야 되니 승균아 t 승균아! 승균아! 승균아이치 amint 승귀! 살려드리 Jahren